미국 대학교 종합격 투기 남녀 대결 모습입니다. 아, 뒷대 갑자기 여자 대학생이 트라이앵글 초코. 삼각조르기 실행합니다. 결국 여학생이 이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풍 소식입니다. 5호 태풍 독수리는 7월 23일 일요일 오후 2시 현재 윈디의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 기상청의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면 두 수치 모델 모두 7월 27일 목요일 오전 대만을 관통하면서 중국 저장성에 상륙을 시도하는 것으로 모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6호 태풍 카눈에 대하여 미국 기상청에서는 28일 금요일 새벽에 필리핀과 괌 중간지역의 미크로네시아에서 6호 태풍 카눈이 발생한다는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 6호 태풍 카눈은 31일 월요일에 오키나와를 관통한 후에 8월 1일 화요일에는 940 팩토파스칼의 강력한 세력으로 한국으로 북상하는 예측을 하고 있으며 유럽중기예보센터 역시 미국과 비슷한 예측이지만 미국 기상청과의 차이점이라면 태풍이 아니고 강력한 저기압 세력으로만 시뮬레이션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 모두 강력한 저기압 세력이 모두 한국과 일본 쪽으로 강력한 저기압 세력이 다가오는 모의를 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7월 23일 오전 9시 일기도를 보시면 중국 상하이부터 산둥반도 그리고 만주지역에까지 길게 펼쳐져 있는 저기압 방수대가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수도권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중국에서 건너오는 저기압의 건조한 공기와 일본 쪽을 보시면 살리쿠에역과 호카이도 주변으로 정체전선과 함께 고기압 세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저기압 세력과 일본 살리쿠에역 쪽의 고기압 세력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면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윈디의 유럽중기예보센터를 보시면 한국에 내리는 많은 빗줄기는 25일 화요일까지 그쳤다. 비가 오기를 반복하다가 26일 수요일부터는 소강상태가 되겠으나 당분간 계속하여 전북적으로 소나기와 흐린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